자,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선거 문제가 본인의 재임 시기, 재임 동안에 해결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그런 과제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는 많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본인이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정권인수위원회 관련 그런 기구를 둘 수도 있었고 그 이후에 세 번의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 전 후에 선거 공정성 여러분들 촉구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사석이나 공석에서 발신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본인 재임 기간 동안에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절실함이라든지 절갑감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버렸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선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런 믿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그런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신년사의 따뜻한 정분이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국정 어젠다가 제대로 결정되지 못하고 집권 3년 차가 벌써 됐습니다. 불구하고 연금 계획을 갖다가 노동 계획을 갖다가 그다음 우왕좌왕 영업사원으로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안 밝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인들 가운데서도 2020년도 4.15 총선을 넘어가지고 더블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야합해서 후보별 득표수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만들기 위조 투표지 투입하기 등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해왔다는 것이 제야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서 완전히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밝힐 게 없을 상태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아홉 분의 부정선거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총선에서 대표했을 경우에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대다수 사람들 양식 있고 사심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예상 가능하고 많이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함구하고 침묵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함구와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대통령이 모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소상히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소상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함구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대통령의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데 윤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2022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시를 통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만일에 선거 부정 문제를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판단하셨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하늘이 준 저료의 기회였습니다.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바로 여러분들 전산장비를 압수했으면 그게 로그인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특별수 조작이 여러분 금시에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끌었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늦게 여러분 이례적으로 늦게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에 대통령 반응도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민요한 씨의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변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제 양반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야단 법석을 띄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의 초점으로부터 국민의 이목의 집중을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 전후 상황이야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는 총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고 그 가운데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120만 표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20만 표 약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여러분들 각각스러워 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기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좌파 측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날이 올 겁니다. 최상사는 인과응보고 신상필벌이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국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화살이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한 그 책임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할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할 수가 힘들 겁니다. 대통령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정도를 걷지 않고 국민의 안의와 국민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여러분 직접 연결되고 국민이 노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라가 자유국가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침묵과 무관심과 무대응과 은폐라는 것은 실로 한국인의 한 사람은 너무나 빼앗은 그런 역사의 변곡점에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에 국민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맡은 다음에 완전히 합바지하고 바지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에 여러분들 얼굴 마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나 정도 관철시켜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통령인 겁니다. 나는 실로 실망감을 느끼고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는 겁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계급이 탄생되는 것을 눈앞에 목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침묵하고 은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 어떨은 국가를 보위하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이건 간에 적들로부터 체제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윤 대통령이 철저하게 반기하고 책무를 내팽기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분노를 하게 되면 뒤 없는 그런 또 성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조갑제와 중기제와 이준석과 하태경이 선거 부정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지만 10월 10일 국정원 감사는 선관위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거짓말을 해왔던 걸 우리 함께 말해준 겁니다. 선거 결과도 바꿀 수가 있고 사전투표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기도 외부에서 얼마든지 이런 불인따할 수 있는 걸 국정원이 밝혀낸 겁니다. KBS가 여러분들 핵심은 피했지만 메인 아홈치 뉴스에 4번씩이란 여러분들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파 시민들 가운데 60% 정도는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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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투표지 방지에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조차 여러분들 관절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할 수가 없으면. 그것까지 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대통령한테 무슨 밥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살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가 여러분 공정하게 좀 실시될 수 있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여러분들 국힘이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